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멤버들이 다 모여서 할 맵은 개구리 공포의 개구리 맵 너무 무서워 에이 저의 개구락지 공포의 개구리가 뛰쳐오는데 거기서 순바꼭질하는 맵이야 단구리 단구리 정말 무섭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똥 싸다가 갑자기 개구리가 뒤에서 탈쩍 개구리 너무 무섭잖아 무서워 무서워 이 앞에서 맵을 고를 수 있어 얘들아 이거 진짜 무서운데? 망명 바람농장 재밌어 보이는데? 아니야 망명이 제일 무서워 보여 무서운거 한번 해보자 여기 드림쥐도 무서운데? 난 드림쥐도 무서워 하고싶은거 하자 하고싶은거 망명은 약간 정신병원 같고 난 망명을 할래 나 드림쥬 요로루 요로루 개구리 나 너무 무서워 요로루 개구리 진짜 못생겼잖아 둘 다 못생겼어 뭐야 요로루가 생얼이 돼서 나타난다 도망쳐 요로루가 지운다 뿅 안돼 생얼여러러드 잡혀버리고 봐라 잔뜩 꾸미고 만나러 가는 중? 으아악 오 발소리 모양 모양 잔뜩 화장하고 가는 중? 으악 여밸라 여밸라 안으로 들어와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여밸라 여밸라 야 나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여밸라 잠깐만 나와볼래 왜 나와봐 거기서 어 Baby были 여쭙 잔뜩 슬芽 얘들아 ёз bullshit desse 귀여운 눅굴이 아주 보기 좋네요 selection 피클 뭐야 어떻게 살았지 개구리가 개구리가 가까이가면 살아납니다 괜찮은 Egypt 썩 илли 지문대 발견. 나한테 말 왜 지내. 지문대 발견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제발요. 리아야 너 필요 없어. 먼저 갈게. 개구리한테서 떠날 수 있어 행복할까. 개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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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. 내가 잘못 발견한건가. 나 죽는다. 안녕 얘들아. 도망쳐. 뭐요? 넌 살아나쪄만! 야는 죽었어! 얘들아, 1분 30초 동안만 버티면 돼! 살아남을 수 있을까! 나 진짜 무서워! 나 개구리랑 눈물을 쳤어! 말이야! 인간 말이야! 정말 개구리야 이러지마! 개구리야 이러지마! 얘들아, 너무 무서워, 개구리 이거. 왜 이렇게 무서워, 이 게임? 미호, 달랭이야! 미호, 달랭! 미호, 달랭! 미호야, 도박자! 미호, 달랭! 빨간방! 우리 들어간 거 같아는데 없네? 어디갔지? 미호, 달랭! 한 번만 봐주도록 하지! 안 무서워, 너무 무서워, 너무 무서워! 미호, 달랭! 딱 한 번만 봐주도록 하지! 기능새 옮기는 거야, 너무 귀여워. 아, 선수밖에 안 남았는데? 어? 다 어디갔지? 무슨 말였는데요? 다 어딨어! 안 보이는데? 안 무서운데? 개구리 그거 빌 거 없구만! 다 어딨어! 개구리 저거 화장발 떡칠해도 못생기는 완전 못생긴 개구리 아니야! 그러니까 말이야! 어? 나 개구리 본 거 같은데? 어? 와, 달랭이 발견! 어? 어, 달랭아 숨어! 뭐야, 어디갔어? 개구리 완전 못했네! 우와, 이거 문 같았는데? 우와, 이거 문 같았는데? 살았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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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얼굴을 볼 뻔했어! 이번 개구리 좀 무서웠다? 발견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랬어! 아, 이번 맵 좀 좁아가지고 무서웠어! 진짜 만났으면 바로 머리에 있는 거 벗고 생홀 보여주는 건데 야, 이번 개구리 진짜 끔찍했다! 나 너무 무서웠어! 어, 나 진짜 무서웠잖아! 나 리아 개구리 너무 기대된다! 어? 나도 리아 개구리 보고싶다! 개구리, 개구리, 개구리 리아, 리아 개구리는 분명 슬픈 개구리처럼 생겼을 듯! 이 행복해! 알 Det. murdersďz. Ianаний 실패 개구리 한 명도 못 잡았으면 좋겠네. 슬픈 개구리 됐으면 좋겠다! 오! 진흙댓어! 파란디 개구리? 파란디~? 개구리스... 차가한 개구리다? 얼마나 벌쩍 벌쩍 뛸까? 파페페 아니야, 파페페! 뭐란디 핀 trás다? 무서워 야 저기 빨간 개구리가 있어 저거 뭐야 저기가 개구리가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무서워 무서워 어떡해 너무 안 보이는데? 가, 걸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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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놀아 놨다 오 야 근데 숨을 때 많아 숨을 때 많아 얘들아 어딨어? 발소리 진짜 개무서워 어? 누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랑 같이 놀자 어? 어? 다른 애들이 어디 있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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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겠다 귀 아파가지고 얘들아 도와줘 어? 어? 마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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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무리를 살려네 그렇다면 담요 를 살리고 있겠지 나 바뀌 거는거냐? wszystkie 아래에Pass구 가 어떤답... 아니야 요루야! 야 저 개구리 뭐야 살려주고 싶었는데 넘맨은 롬앤이랑 그 동생 따르면 니아가 있네 니가 잡을먹его야있지 옦에ㅕ 야 너무 무서워.. 저 개구리 뭐야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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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들아 같이 가 제발 부탁이야 같이 가 나 너무 느려졌어 마음껏 핥혀졌어 다.. 다군.. 다군.. 누구를 먹어볼까? 여배님 먹어야지! 야 어디 왔어! 마이! 얘들아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! 못 나가겠어! 돌려줘! 여르르! 내가 너 살려줬잖아! 나가고싶어! 내 손에 줘! 그냥 도망쳐! 어! 이거 뭐야! 안돼! 이겸은! 아 이번엔 나일 것 같아 어? 감염 모드? 감염 모드 재밌겠네 개구리 경력 20년! 야 생생이! 개구리 경력 20년이면 뭐지 뭐야? 평생을 개구리처럼 살아왔네 어 왜 무서워? 우와 좀 으스스하다 공장이라 그런가? 여기 진짜 들어가면 바로 한 방이다 바로 걸릴걸? 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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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좋네 어디 숨어있어? 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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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태어났어? 벌써 왔어 벌써 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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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숨어야되니? 여민아 너 닭이라는 거 아냐옹? 머리만 가내지면 치가 없는 줄 알지녀옹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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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시형이 안 보인다고 다 안 볼 줄 아는 이 꽝대가리 녀석 왜 아무도 안 구해줘? 나 죽여! 죽지마! 고마워! 더 살려줘! 더 더 더 더! 나 나 나? 여민아 내가 포션할게 흐흑 ㅋㅋ 어анов아 엄마이가 어디야 ㅋㅋㅋ inskiitu 나 한번더 둘 please 내가 살려줄게 어어어어어어어어 어헤잉Weย од 살려줘녀오 개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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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lies Skip 살니 나는 그 녀석을 봐봐 나 간령 됐어 배고파 개구리가 자극 개구리가 쇠마리야 어 여기 안에 있었고 너도 개구리가 되나? 너도? 너도? 개구리가 되나? 너도? 개구리가 되나? 너도? 개구리? 너는 생긴 게 딱이야 개구리가? 개구리가? 개구리가 되기 싫어!!! 봐봐봐 우리가 멋있게 보이네 잡아라! 초록색 개구리야 너도 개구리가 되나 개구리? 안돼! 너 여자마자 나 1분 남았어 빨리 전혀야 돼 와.. 또 제일 1분 사람만 남았네 어떡할게 저 내가 그 개구리로 만든다! 제가 예뻐서 미안해요 진짜? 아 안 쏘리 아임 프리티발 아임 진짜 반드시 찾아 내가 내려질 거야 아 왜 이렇게 잘 숨었어? 얘 맨날 안 보여 아 애링 먹고 살아 내가 반드시 찾아서 사진을 철단하겠다 30초! 아! 이야맨 지나간다! 저 거짓말이야 개구리 한 번도 못 봤어 어떡해 어디서 죽는 거지? 야 이거 이거 그 황풍구 있다 황풍구 어떻게 발견했지? 황풍구 다미야 잡았까? 요루를 반드시 잡으라고 나 프리티컬 반드시 죽여라 개구를 얘들아 제발 요루가 저 프리티컬 좀 잡아봐 어디 있는 거야 개구리 요루 귀여워서 못 죽이 어디 있냐고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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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남았다 요루룩 아임 쏘 큐트 자 어쨌든 오늘 개구리 숨바꼭질 해봤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는지 좀 무서운 거 같아? 나 짠 무서웠어요 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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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